고추 탄저병 예방 방법에서 알려드릴께요. 오늘 24년대 6월 21일입니다. 고추농사를 짓다보면 전문적으로 농사짓으면 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50포기, 100포기, 200포기 신문들은 장마철에 탄저병 걸려가서 수확 못한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요즘식에는 오늘 6월 21일이니까요. 거의 한 5월말부터 6월 7월 초까지는 칼슘제하고요. 마그레슘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맹시 베이지면 좋습니다. 잎들이 마그레슘이 부족하면 잎들이 약간 얼룩돌룩합니다. 칼슘제에 마그레슘을 갖춰주면 고추 잎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요. 그게 또 포인트고요. 또 두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되면 비가, 비도 오고 바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추 줄기가 제가 보시면은 안 되어있는게 이게 바람에 많이 흔들려 가지고요. 막 쳐지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쳐지게 해지면 좋습니다. 제가 잘 보시면은 제가 줄을 2단을 쳤거든요. 일단 2단 치고 2단 쳤는데 저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하고 좀 차이는게 이 고추 줄기 있죠. 줄기하고 이걸 완전 붙게 안 합니다. 붙으면은 통풍이 좀 덜 되거든요. 통풍도 덜 되고 하면은 같이 많이 붙어있으면 아무리 습하기 때문에 응애 발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응애도 발생하면 이 고추 잎들이 안 건강해지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탄족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균들이 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안 붙도록 해 놨어요. 안 붙게. 이렇게 보통 화면에 완전 붙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줄을 치면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줄을 치더라도 안 붙게 하는 거죠. 이 공간을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을 넓게 두는 거죠. 다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을.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밑에 공간을 보시면은 밑에 줄 쳐놨죠 이렇게. 밑에 줄 쳐놨는 거 요 줄기 있죠. 요 줄기가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야들이 밑으로 쭉 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걸 다 만들어 놔요. 여기도 줄 쳐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줄기도 마찬가지로 요 줄이 있기 때문에 안 쳐지는 거죠. 요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제가 열어놨죠. 여기도 줄을 밑에 보시면은 한단 해 놓고 두단 했고. 요게 결국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게 결국은 요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거죠.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면은 야들이 탄제병 균이 오더라도 균의 이긴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비오면 계속 지금 한 장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오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요 안에 요 안에 자체 통풍이 잘 되면 진짜 좋아요. 비가 자주 오면 아무래도 햇빛 뜰 때 있죠. 햇빛 뜰 때 빨리 이기가 습기가 마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가 올 때도 딱 붙어있으면 야들이 지쳐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공간을 좀 넓게 해주면 좋은 거죠. 우리도 차에 어디 놀러 갈 때도 28에서 이무진에 그냥 앉아 가는 거 하고요. 우리 저도 뭐 60년대생이지만 옛날에 버스 타면은 버스 빡빡 타잖아요. 거기다가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은 진짜 안에 덥거든요.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빡빡 붙여놓으면은 지금 고온 다섯하게 되면은 야들이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면은 탄재병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혈을 낮추면 좋고요. 제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멀칭을 안 합니다. 지혈이 높으면은 뿌리 활착이 월등히 좋은 뿌리 활착이 월등히 적습니다. 지혈을 낮춰주면은 오이뿌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고추뿌리들이 월등히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탄재균이 발생하더라도 이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탄재병 걸릴 확률이 월등히 적습니다. 저는 중간에 일부 집을 깔고요. 옆에는 전부 다 풀을 키웁니다. 풀을 키워가지고 제가 풀을 계속 깎아줍니다. 전문적 농사진본분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풀을 키워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적 농사진본분들은 전문적 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전문적으로 주니까 지혈이 낮아집니다. 텃밭 하신 분들은 조금 부지런 하신 분들은 자주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조금 부지런 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풀을 키워가지고 집이 있으면 집을 덮으면 좋고요. 집이 없으면은 풀을 키워가지고 풀을 잘라가주면은 지혈이 낮아지거든요. 지혈이 낮아지면은 노린재. 노린재가 크로져고 나니까 상태가 안좋네요. 떨어져가지고요. 만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위에서 좀 희생을 당하네요. 요게 있잖아요. 요렇게 풀을 깎아주면은 지혈이 낮아지고 하면은 고춧불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탄재병 예방하기엔 엄청 도움되요. 낯으로 비도 되고요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한 손 휴대폰 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보여줬는데 폴이 조금 더 잘 낯으로 비가 가지고 덮으면 돼요 요래 놓으면 여기 두둑도 비가 많이 오면 두둑에 흙이 막 씻기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예방하고 지혈도 낮춰지고요 일석이조 효과죠 오늘 제가 뜨거운 여름에 고추 탄자병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중 되면 줄을 지금 2단 이거든요 나중 되면 요게 3단 4단 5단까지 가겠네요 이 높이는 지금 1매 높은데는 1매 60정도 됩니다 요렇게 줄기를 다 안에 통풍이 잘 되도록 계속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고추가 아주 건강하게 다르기 때문에 탄자병 예방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한islast 흠 이제